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우린 부자야 라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린 부자야 부자 부자 니아님 네? 나무케요 네! 이렇게 나무케면 하나 나오잖아요 네! 똑해봐요 우린 부자야 똑해봐요 네 모드 안넣는데 모드 안넣는데 모드를 안넣는데 아아아아아아아 자 모드를 넣고 왔습니다 으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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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나왔어? 두 개를 켰는데 13개가 되는 마법이? 자 여러분들 이건 켤 때마다 이렇게 주는 아이템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깼또니 주는 아이템은 54개 이제 부자야 오늘은요 니아님과 자 부자 야생 생존기 1일차입니다 오늘은 자 일단은 나무를 캐고 간단하게 먹을 것도 구하고 네 집도 지어보는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오케이? 우린 부자야 어 오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시합봐 HARRIS 나 rol 우리 이제 우리 적당히 켜야겠다. 렉 걸리겠다. 이거 라이트부터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렉 걸릴 것 같은데? 라이트 없으면? 안되겠다. 라이트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럼 땅을 파면 안되겠네. 그치. 일단은 집부터 지읍시다. 어때요? 제가 드릴게요. 아 드릴 필요도 없지. 알아서 캐세요. 이거 하나만 캐면? 그만 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어떡해? 이거 점점 불면은... 오오! 잠깐만!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상자 만들어야겠다. 먼저. 아 안되겠다. 제가 상자부터 만들게요. 아니 무슨... 야생 시작한지 1분만에 상자를 만들고 있어. 라이터를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철을 구해올게요. 철을 일려? 우와 뭐야? 오? 상자를 꽉 채웠는데도 이게 남아있다고? 어? 에이 거질발 치지 마세요. 상자가 어떻게... 아이 진짜야. 이거 조심해야돼. 우리 이거 캐는거 이제. 아 봐봐. 니가 넣어봐. 여기 서 딱. 여기 서 봐. 쓰고 황자에 넣어봐. 오? 오우야 큰일났다.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일단 집부터 지어. 우린 부자야. 아 근데 부자가 왠지 렉 부자일거 같은데 이따가 막 5만개씩 나올거 아냐. 이거 지금 몇개지? 거의 대략 한 2천개? 2천개 정도 될겁니다. 아 우리 집 크게 지어야 되는거 아냐? 이거 너무 좁은거 아냐? 속좁은거 아냐? 우리 부잔데 너무 속좁은거 아냐? 그런가? 좀 약간 크게 지워볼까? 네. 근데 이거 잘못 놔두면 이제 큰일나겠다. 어? 이거 봐봐. 게임은 이거 나오지템? 워! 워! 야 여기 팽이가 있는데 팽이가? 야 이거 우린 부자야! 아 그냥 부지지말고 부지지말고 늘려 그냥 부지지말고 늘려. 어 부지지말고 모양은 신경쓰지않아. 아 모양은 신경쓰지않아. 근데 저희 광물을 캐고싶을땐 어떻게 해야되죠? 땅파고 내려가야죠. 근데 땅을 파면 아아 이거 렉걸리니까 동굴을 찾아서 철만 캡시다. 무슨말인지 알죠? 좋은생각이에요. 네에에. 어 그러면 이거 고기도 설마 아아 그렇겠네. 그러면 저흰 진짜 부셔야돼. 아냐 아냐 칼한번 내가 아 상자도 만들고 상자도 화끈하게 아 맞다 상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 부시면 돼. 안돼 안돼 안돼. 그냥 만들어. 상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 부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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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쩔어 쩔어. 어떻게 이거... 우어억. 우어! 감당이 안된다 감당이.. 우어 이거 어떻게 해. 원자에 넣읍시다. 원자에 넣는 방법 없어요? 왜요? 없는거 같아요 시프트 누르고 막 흘러 도구만 꺼내가고 칼 만들고 와! 와 뭐야 이거 상자 그래도 이거 사게는 들고 다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들고 다니고 부자야 와 진짜 쩐다 뭐야 이거 갑시다 오케이 저희의 목표는 뭔가요? 오늘의 목표는 원래 집짓기 아 집짓기 아 그렇군요 엔더 드래곤까지 딱 잡으면 부자의 엔딩이겠네요 그렇죠 부자 생존기의 엔딩 엄청 빨리 끝나겠다 어 저기 돼지 있다 돼지 잡으러 가자 따라와 마침 배고파는데 잘됐어 돼지야 돼지부터 잡을겠습니다 고기 먹죠 저희 이걸로 좋은 생각이에요 과연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린 부자야 우와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거 고기 구울 필요도 없겠다 왜 안먹어줘 어? 안먹어지는데? 왜래? 너무 많아서 안먹어지나? 아냐아냐 이거 별로 안차서 그런거 같은데 배고픈이 별로 없어서 고기도 많이 구했구요 아 쉽네 어 고기가 너무 많아 닭도 잡을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 앞에 혁곡같은거 있어 이거 그러면 다이아몬드 캐면은 응 그렇지 부자지 딱 하나만 발견하면 딱 하나만 발견하면 돼 딱 하나만 발견하면 딱 하나만 발견하면 오 잠깐만 침대도 그러면 양 한마리만 죽이면 그치그치 오오 오오 동굴 오오? 느낌좋아 어 이거 석탄하나 캐고하자 으어 뭐한대아 잠시만요 이거 이거 큰일났습니다 저희 렉 걸릴거같아요 이거 렉 터질거같아요 오늘 와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진짜 큰일났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라이터보드 만들게요 이거 서버가 문제라서 지금 서버가 터질거같죠? 렉 걸린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 철 찾았어 철 찾았어 철 찾았어 오케오케 여기 여기 철있어 철 오케오케오케 빨리 빨리 이거 아이템 없애야되요 이거 저 뒤에있는거 아이템도 없애야되고 좋아 상자에 놀게 큰일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저희 철을 키려면 돌을 캐야되는데요 돌고깨기 돌고깨기 하나만 캡시다 하나만 하나만 아 그치 활어도 만들어야되니까 돌은 무조건 캤어야되 어 렉 걸려 렉 걸려 지금 장난아니죠 우아악 흑 어?! 안개져 렉 덩의 안캐져 우린 부자 heavens 코 przedsiębior 어! 뭐야 이거 렉 덩엔 안跨 우아앜아아앜 얹 안되에에에에 앞 빨리 빨리 렉 걸려 렉 걸려 nä tumors 흐에어어얄 이럴떼가 아니야 나 이렇게 생긴 건 천반 Took나 얍 wears 나무 나무 있어요? 나무요? 아 남은 있어요 남은 있어요 어 다행이다 계속 켤 뻔했네 오케이 오케이 렉과의 싸움 빨리 빨리 죽을 것 같아 빨리 철부턱 해야 돼요 빨리 라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오 빨리 짐 만드는 것도 다 포기해야겠다 짐 만드는 거 포기하고 라이터 만드는 게 오늘 복품입니다 아 빨리 야 빨리 어떻게 짐 봐 내가 만들어버렸지 뭐야 만들었어 라이터? 오 오케이 오케이 아냐아냐아냐 여기다가 석탄 넣었어 석탄 넣고 철을 캐야 되는데 돌꽃깽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지 뭐야 나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핀 났죠 핀 났죠 나무 캐고 와야 돼? 끌어? 나무 캐야돼 아 그러면은 제가 상자에 놔드릴 테니까 이것 좀 드시고 계세요 아시겠죠? 드셔서 넣어놓으세요 렉좀 줄여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하나 캐올게용 걱정해야될 것 같아요 아무리 넣어도 돌이 일단은 이거 렉좀 줄이려면은 이거 이 팽이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쩔수 없어요 자 팽이좀 넣어서 먹어봐가지고 이것 좀 넣을게요 그냥 그거 쳐야될 것 같아요 그거요? 안되겠어요 그거 쳐야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최대한 렉을 줄이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좋아좋아 부자가 되는것도 좋은건 아니군요 힘든일입니다 재산을 지켜야되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은것도 문제네 보관하는게 문제야 아니 근데 이정도면 제가 평생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캔 돌 보다 많은데요? 내가 나무 빨리 캐올게 응응 아 나무 하나 캐면 장난 아닐것 같은데 렉 불안한데 아 이게 그래서 처음에 많이 캤으면 안된데 처음에 너무 욕심을 가져갖고 과유불급입니다 라이터 만들때까지는 적게적게 캤어야 됐네 와아 진짜 필요한때만 캐야되는구나 와아 렉 때문에 나무가 안개져렷 안되겠어 그 단어를 캐야겠어 라이터까지 빨리 만들란 말이앱 그냥 갖고와야되나 나무를 갖고오는게 빠르겠다 우와 미래가 없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됐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러면 똑같은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죠. 전재산은 잃었지만 렉은 주로 없어졌습니다. 아 왜 개그가 아 나도 모르게 부자야 아 이게 뭐야 아무래도 새 출발을 하는게 더 빠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여주세요 안죽여서요 죽여주세요 일촉즉발 죽여주세요 못죽여요 죽여주세요 염 6000 6017개래요 한계캠에 지금 오케이 잠깐만 그럼 내가 씨앗 하나를 캐면? 어떻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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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자각하지마 안돼 우린 부자야 와 이거 몇개야 와 아까 멈췄어 이 정도 화약이면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겠는데요? 이거는 와 이거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해? 이 컨텐츠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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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